극 중에 이세영 씨의 남사친으로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세영 배우에 대해서 오랜 연기 선배다 보니 옆에서 정말 반이 배우고 있다 근데 정확히 뭘 배웠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가장 촬영 중에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역할이다 보니 그래서 저는 사실 엘이 이외에는 다른 인물들과 크게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 배우는 것이 사실 제가 연기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저도 제가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서 항상 물어볼 때도 있고 뭐 이런 감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이런 촬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되게 옆에서 뭔가 설명을 해주기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응원을 그게 더 약간 고마우면서 그리고 한 번도 제가 함께 연기를 하면서 대충 한 적이 없거든요 이세용 배우는 그래서 매번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든든하시겠어요? 네 너무 든든해요 모범을 보여주는 배우가 옆에 있다는 게 정말 호흡은 어때요? 세용씨 두 분의 호흡 아 저야 승윤씨가 워낙 또 착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현장에서 항상 그래서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아직 감독님께 많이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함께 좀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함께 고민을 해주고 어제도 같이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